아 근데 화이트에 그 노랑 굉장히 싫은데 노랑에 그건 좀 올라가 나 화이트가 제일 좋았어 그럼 노랑 뽑은 사람 있어요? 되게 예뻐! 난 노란색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제 입장도 예쁘지 않아? 어제 입장도 예쁘지 않아? 어제 민트 생각보다 되게 팬분들이 잘 안 보이네요 pyram이랑 présent 편도 Appreciate it 네 날grund Lok시 헤이지 요즘에 많이 안 추워요? 네 아 안 추워야 되는데 요즘 약간 추위 잘 타는 거 같아요 너무 추워요 맞죠? 너무 추워요 그니까 아 귀여워 그니까 고춧가루 고춧가루 빛이야 페이지가 은정아 저 얼굴 그리셨거든요 빛이 아니에요? 이거 귀신을 그려놨어요 페이지 보이시나? 안 보이실 것 같아 올라가서 봐주세요 저 귀신을 그려놨어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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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 기념 나오기까지 3일 나왔어요 조 씨 소감이 어떠세요? 어.. 뭔가 긴장되고요 음.. 아.. 뭐.. 페이지가 좋아져 못 보겠어요 그냥 열심히 했지! 열심히 했지! 그냥 여기 카페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다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아 이거.. 오늘 이렇게 공개 되니까 약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비호야 감기 걸렸어요? 저 감기 걸린 거 같아요? 아니요 아.. 그래요? 제가 감기가 조금 오랫동안 안 나고 있긴 한데 나왔다가 살겠는데.. 아 얼마 전에 비 맞으면서 퇴근해서 그래요 그냥 비 오는데 우선이 없어가지고 여기 헤딩 기재 왔으니까 막 뛰어갔거든요 근데.. 네? 비가 안 와서 비춰가셔야 돼요 비가 안 와서 비춰가셔야 돼요 아.. 그니까요 오.. 아.. 아.. 근데 근데 새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추웠는데 지금도 그런 거 보다 저 괜찮은데 진짜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저 정말 괜찮습니다 컴버곡이요 컴버곡 뭐가 제일 좋았냐고? 컴버곡이요 컴버곡 뭐가 제일 좋았냐고? 아.. 힙단자요 아.. 힙단자요 진짜 저는.. 아.. 근데 공개 안 됐어 우리 엔조가 공개했어 아..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교복 시리즈라고만 공개된 거 아니었어? 공개됐죠? 공개됐.. 공개됐.. 아.. 깜짝.. 아.. 아.. 아니야 괜찮아 왜 알려드리면 어떻게 해 우리 페이지인데 그쵸? 아니 혼날까봐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.. 아.. 그럴게요 저는.. 저는 상남자가 정말 남자 춤이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약간 잘.. 남자 아이돌 선배님이나 이제 춤을 잘 못 추는데 힘들어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뭘 잘 못 사요 은조씨 다 했잖아요 영상 보면 깜짝 놀랄걸요? 은조아 또 한 판 더 먹었죠?